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상사 김종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장군께서 귀환하셨습니다. 장군의 귀환, 홍범도 그 첫 번째, 정말 영화도 이런 영화는 없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살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동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일어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른 자세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일동, 묵념. 자, 바로 우리 장군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셨고 실제 고향은 북한에 있죠. 평양 출신이신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원래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딱 100주년이 됐던 그때 작년에 돌아오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올해 좀 밀려가지고 올해 돌아오셨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교과서에서 봉호동 전투의 주역이다. 요렇게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었던 봉호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홍범도 장군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분의 일대기를 살짝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홍범도 장군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이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출생하십니다. 자, 그런데 평양에서 출생하고 나셔서 이제 일대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카자흐스탄으로 나중에 강제 이주당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카자흐스탄에서 노년 생활을 보내실 때 보세요. 고려극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려인입니다. 한국인들, 강제 이주당한 한국인들을 그 당시 고려인이라 불렸는데 지금도 이제 고려인이라 부르죠. 고려인들의 극장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있었던 태당태장춘이라고 하는 그런 극작가가 있습니다. 극작가가 거기 이제 고려 극장에 계신 수위분이 계신 거예요. 이제 어르신인데 수위분이 계셔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성함이 홍범도 어르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래 홍범도야.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걸 알겠는데 혹시 홍범도 장군에서 알고 계세요? 내래 진짜 홍범도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내가 진짜 홍범도야. 이렇게 해서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극으로 만들어서 연극, 뭐가 나왔다? 의병들이라고 하는 연극으로 이게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참 감격스러우면서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좀 어떤 만감이 교체할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이야기와 일대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모습을 수위를 하시면서 그 극장에서 보시다가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운의 운명이기도 하고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살짝 보면은 일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썰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홍범도 장군의 할아버지가 제너럴 쇼머러 사건대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십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잘 챙겨드시고 사무줄에서 잘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좀 여의치 못한 그런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부모를 잃으셨죠. 부모님은 모두 다 여의시고 이제 홀로 된 몸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삼촌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삼촌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삼촌이에요. 당연히 따라서 머슴살이 합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6년 동안. 9살부터 15살 때까지 남의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거죠. 그냥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이 살았던 그런 출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머슴살이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군대에 보면은 나팔수라고 있습니다. 그 나팔 보는 사람들 있죠? 그 군대 나팔수로 복무를 하게 되면은 군대에서 어쨌든 먹을 게 나오니까 그럼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나팔수로 한번 일을 해볼까? 하려면 나이가 15살밖에 안 됐으니까 입대를 못한단 말이죠. 그 나이를 올려서 속인 다음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올라가서 15살부터 이제 군대에서 나팔수로 복무를 하는데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도 이제 군 생활을 하시겠죠? 저는 갔다 왔는데 군대에 보면은 되게 아 왜? 아 왜 그러지? 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뭐랄까? 뭐랄까? 후임이나 그럼 뭐 예를 들면 장교나 이런 그 하급 계급 어 계급이 되시는 분들한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굉장히 고압적이고 막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거의 없는데 종종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나팔수로 복무하고 있던 그때 상관이 되게 막 막 뭐라 한 거지. 출신도 되게 막 뭐 이러 이러하고 그런데 네가 무슨 막 나팔수가 이래서 어? 여기 와가지고 술을 먹고 이럴 수 있느냐 막 뭐라 뭐라 한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막 약간 좀 불의를 못 참는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갖고 계셨는데 한 이제 스무살이 됐던 해 그 군 상관을 폭행합니다. 폭행하고 아 폭행하고 나면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어떻게 하느냐 스무살이 됐던데 한지공장에 취직합니다.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공장에 취직해서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지공장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도 참 못된 거지. 그래서 이 사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행도 하고 월급도 잘 안 주고 막 뭐라뭐라 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다 보니까 참다 참다가 불의를 참지 못했던 우리의 홍범도 장군께서 한 2년 정도 일하시다가 사장을 폭행합니다. 벌써 폭행을 도망간다 하시고 도망가시죠. 자 도망간단 말이죠. 당연하죠. 이 잡히면은 왜냐면 출신 자체가 굉장히 천미하기 때문에 잡혔다 하면 일단은 뭐 옥살을 하는 건 둘째치고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신단 말이죠. 이때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때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강산 신계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갔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 진암스님 밑에서 이제 수양을 하세요. 진암스님 아래에서 이제 수도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학물을 연구하게 되고요. 뭔가 이제 깨우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호국불교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께서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구한 말입니다. 구한 말. 나라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국불교적인 내용을 딱 받은 거지. 아 국가가 어려울 때는 우리 스님들도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불교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애국심을 기를 수 있었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홍범노 장군이 조금 시야를 넓혀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그런 대의를 찾게 되었고 단순하게 나에게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처한 위기에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받으셨다. 이런 걸 좀 수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계사에서 스님을 하고 계셨는데 어 옆에 이제 다른 사찰에 있는 그 비군이죠. 여승을 만납니다. 그 여승이었던 분이 이옥구라는 분이 계신데 이옥구라는 분과 이제 두 분께서 음 이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약속하는 그런 배우자가 되셨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전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자? 이옥구의 고향이었던 그 이옥구 여사님의 고향이었던 북청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봐.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북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참 안타깝게도 잘려있죠. 이게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자 금강산이 있고요. 여기가 원산이에요. 이거 원산만이라고 들어봤죠. 원산 함흥 자 원산이고 여기가 북청입니다. 좀 이따 지도를 크게 보여줄 건데 북청 갑산 장진 뭐 이런 곳이야. 그래서 개마구 여기 백두산이니까 이게 다 개마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고 해안가 있는 요 부분만 이제 농경지가 있는 부분인데 금강산에서 원산을 거쳐서 북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북청에 대한 지도를 살짝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함흥 우리의 함흥 철수작전 이런 거 들어봤죠. 함흥이고 여기가 북청이고요. 갑산 장진 이런 곳에서 나중에 홍범 장군이 되게 열심히 이제 의병활동을 하실 건데 이런 것들 나중에 지도해서 또 봅니다. 의병활동할 때 다시 한 번 나와요. 근데 요 북청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갔다? 원산을 지나갔단 말이죠. 요 원산 요 원산을 지나가는 그때 북청까지 가는 금강산에서 북청까지 올라가는 이 원산을 지나던 그때 이제 그 아내분이 되셨던 그 이혁구 여사님이 이제 배가 좀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시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힘들게 이제 절에서 막 나왔으니까 머리도 이제 많이 안 자랐고 이런 상황에서 가는데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 깡패들 있잖아요. 그냥 불량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물고일도 이상하고 배는 불러왔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납치를 합니다. 납치가 아니고 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기절시키고 부인을 납치해갑니다. 참 이게 참 운명이 기구한 게 그렇게 납치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홍범도 장군은 기절했잖아. 그리고 이제 부인은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끌려가서 보니까 이제 배가 나와있고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풀어줍니다. 중요한 건 풀어줬는데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줄 알았고 홍범도 장군은 홍범도 장군 나름대로 이 부인이 화를 입어가지고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한 거지. 서로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강제로 생이별을 한 겁니다. 그것도 불량배들에 의해서 급습당하면서 기절하고 일어났더니 없는 거야. 수소문한 거 찾아다녔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엄청 찾았을 거 아닙니까? 나의 부인인데 처음으로 내가 마음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데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근데 없는 거지. 얼마나 상실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절에서 비군이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났는데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절에 있는 상황에서 기절한 것만 보고 나왔는데 끌려갔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부인께서는 북청에 홀로 가시고요. 배가 부른 채로 북청에 가셔서 실제 이제 아이를 출산하십니다. 출산을 하시고 여기서 실제 살림을 차리세요. 혼자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을 차리시고 홍범도 장군은 여기서 급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좌절한 거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거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게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든 고난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갔다? 다시 강원도로 내려와서 강원도에 있는 산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냥 농사 생활하면서 사냥까지 같이 하신 거죠. 그때 이제 포수를 배우면서 이제 사냥으로 이제 포수가 된 거죠. 이제 화승총이라고 하는 총을 쓰면서 이제 사냥도 하고 어... 뭐라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가 계시다가 서로의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서로의 소식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1895년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해서는 안 될 짓 했죠. 일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뭐 그... 그랬어요. 명상하고 시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국모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을미개혁 등등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인 일본식 개혁이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에 불의를 참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 어디에 가도 나를 반겨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되겠다. 내가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저 일본 놈들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포수 그러니까 포수 총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이름 누구였죠? 김갑 제가 메모를 해놨죠. 누굽니까? 김수협 김수협이라고 하는 절대 동지를 만납니다. 이게 최초의 동지라고 하는데 김수협을 만나서 여기서 같이 의병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의병활동이라고 해도 막 규모가 많다. 백면, 천명 이런 게 아니고 소규모 기껏해야 이제 홍범도 장군과 김수협이란 분과 몇몇 분께서 만나가지고 그냥 지나가던 일본이 한 10여 명이 지나가면 빵빵빵 쏴서 1발 100중이죠. 이제 정말 총을 잘 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군들을 사살하고 이렇게 해서 의병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국지전으로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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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일본군에게 잦은 이런 상처를 내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의병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지도 봤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게릴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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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우연치 않게 1890 1890 이 사진은 그냥 참고사진으로 갖고 온 거예요. 1897년 북청으로 갑니다. 북청에 누가 있는데요. 이옥구 여사님이 계시죠. 헤어졌던 부인과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획해가지고 언제 언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우연치 않게 의병활동 빵빵 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북청에 들어갔는데 그 북청에서 부인의 소식을 들었고 부인과 재회를 했는데 그 아들이었던 양순이가 있었던 거죠. 홍양순이 있었단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정말 영화에서도 우연치 않은 우연을 설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둘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청에서 살림을 찾으시고 한동안은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십니다.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니? 농사도 지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냥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잡아놓은 건 뭐였다? 총속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냥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 사냥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지금처럼 총 뭐 K2 소총이나 이런 걸 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화승총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신식 무기가 아닌 옛날 옛날식 화승총이니까 심지어 불을 붙이고 기다렸다가 치위구 빵 쏘면 다시 화강 넣고 불 붙이는 다음에 치위구 빵 이렇게 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쏘면은 텀이 길잖아요. 한 발 한 발 쏘는 텀이 길잖아.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잡거나 멧돼지를 잡거나 할 때 빵 쐈는데 한 번에 저격을 못하면 한 번에 급수를 공격하지 못하면 빗겨 맞고 나면 걔가 그 호랑이나 뭐 매트지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심지어 불붙이는 동안에 내가 습격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방에 원샷, 원킬을 해야만 호랑이 사냥이 되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셨다는 거지. 하셨다는 거지. 또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명의 포수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두세 명씩 조를 지어서 다닙니다. 왜? 내가 장전하고 빵 쏘고 혹시 모르고 실패하면 바로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빵빵빵빵 여러 발 계속 쏠 수 있게. 그래서 포를 쏘는 포? 포가 아니죠. 화승총. 총을 쏘고 있는 그 포수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졸지어 다녔는데 그러면 포계라고 하는 포연합? 뭐라고 하죠? 포수의 연합. 포수조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세 명 이상의 이제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장 역할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꽤나 유명한 그런 별명들을 얻으셨으니 그 별명이 뭐예요? 호랑이 잡는 홍범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또는 총으로 바늘 귀를 뚫는대요. 바늘 귀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다고 합시다. 이 바늘 귀. 총으로 바늘 귀를 뚫었다는 거죠. 실제로 술을 마시고 딱 쐈는데 어떤 물, 그 병에 호리병 같은 거에 주둥이를 맞춘 게 아니고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이 밑에 있는 밑병을 맞췄다. 바닥을 맞췄다. 이런 썰도 있고요. 되게 정말 총 쏘는 거 하나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홍범도 장군이 그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불의를 또 못 참잖아요. 왜? 애국심이 들끓어 오르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잖아?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뭐가요? 고종이 강제트리당합니다. 정민연이고 고종 강제트리당했어요. 그리고 군대가 해산됐던 정미 7조약이라고 우리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한일신협약이라고 하죠. 여기서 군대가 공식적으로 해산됩니다. 자, 여기서 군대가 해산됐을 때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99명이라면 한 명 정도 빼고 99명은 누구나 다 일본군이 들어와서 야, 총벌이 하면 뭐야, 이씨 이러면서 싸울 거라고 대부분의 해산된 군인들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병에 들어갑니다. 그때 의병을 우리는 수업 한국사에서 배우는 뭘로? 정미 의병으로 배운단 말이지. 근데 그거 말고 홍범도 장군은 포수잖아. 일단 의병이 아니고 일단 포수 아닙니까? 총을 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일본이 이렇게 군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류를 압수하고 해제시키는 총포및 화약류 취체법이라고 하는 법령을 통과시켜서 요 군대 해산 한 달여 뒤에 모든 무장할 수 있는 무기들을 다 무수합니다. 즉, 포수들한테는 총을 뺏어가고 궁수들한테는 활을 뺏어가고 창을 드는 사람들한테는 창을 다 뺏어간단 말이야. 즉, 한국인들이 무장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류를 다 뺏어가는 게 여기 있는 총포및 화약류 취체법입니다. 이런 걸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한국 자체와의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 때문에 유의롭게 일어난 의병들도 있었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포수 같은 경우는 이 총을 내려오는 순간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도 있고요. 근데 그걸 일본 애들이 한 거야. 그 일본에 대한 반감과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애국심 플러스 먹고 살아야겠다는 절박함 등등이 모여서 여기서 모였다? 이제 의병을 본격적으로 조직하게 됩니다. 자, 포수압. 아까 얘기했죠? 포계라고 불렸던 포수압을 통해서 약 200에서 300명 정도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의병 부대가 조직이 돼요. 실제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던 1907년, 요 구한말 나라 망하기 직전이어서 이때부터 홍범동 장군은 실제 우리나라의 의병 활동, 게릴라전을 끊임없이 전개합니다. 약 60여 회가 넘는 횟수를 자랑할 정도로 국경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함경도랑 지금 백두산이 여기 있으면은 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 경찰서 일본인 관하 일본 사람들의 숙소 이런 데를 뭐 친일파 청산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끊임없이 게릴라 전술을 벌이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나중에 봉호동 전투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다 산악지대입니다. 다 산악지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저기 뭐 산악산 한번 갔다 왔어요. 지리산 종주 해봤어요. 저 여기 서울 뒤에 북한산 가봤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개마고원이잖아. 여기 개마고원이에요. 얘들아. 여기 개마고원입니다. 산악지대가 그냥 끊임없이 산악지대야. 골짜기랑 골짜기가 똑같은 산길이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가시면은 음 군대 가세요. 자 남학생들 군대를 가시면 독도법이라는 걸 배울 수도 있어요. 뭐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포반장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독도법을 배웠거든. 독도법이라고 하는 게 그 독도가 그 독도가 아니야. 여기는 그 독도 말고 지도를 읽는 지도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데 산악지대 한 군데 뽕 떨어뜨려 놓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어딘지 길 100%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거든. 그런데서 게릴라전을 하니까 일본인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분명히 여기 골짜기에 있었는데 팡 쏘고 이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오! 따당! 오! 따당! 오! 따당! 이렇게 되는 거지. 신출기물하게 왔다 갔다 했고요. 실제 홍범도 장군의 키가 굉장히 컸죠. 거의 190 가까이 됐는데 엄청나게 큰 키에 엄청나게 가벼운 몸으로 신출기물하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나르는 홍범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걸요.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홍범도 장군의 별명이 날으는 홍범도란 말로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누가 지어준 거야? 일본 애들이 지어준 거예요. 일본 애들이 볼 때 야! 어디? 키는 이만한데 막 날라다니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비장군이라고 합니다. 날빛자로 써서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꿨을 때 나르는 홍범도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진 거죠. 일본 애들이 봤을 땐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던 게 홍범도 장군이다. 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의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함경도 인근에서 엄청나게 의병 활동이 일어납니다. 정미 의병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해산된 군인들을 가면서 이때부터는 의병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일본 입장에선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야! 한국인들 저거 무장해제 시키면 금방이야! 라고 했는데 그 무장해제된 군인들이 무기를 싹 다 털어가지고 의병에 다 점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의병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낮에는 농사질면서 어 그려? 뭐 으샤슈? 그려요. 뭐 농사짓는 거지 뭐. 하다가 보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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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타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였다? 1908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호남 지역 그 당시에 호남 지역과 함경도 지역 의병이 가장 활발했는데 호남 지역 의병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의병 어떻게 죽... 의병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호남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던 그 무렵 이제 홍범도 장군은 여기에 함경돼서 끊임없이 의병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의병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고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참 일본이 왜 그런 자꾸 해선 안 될 짓들 하죠. 부인을 납치해요. 부인을 납치합니다. 이호쿠 여사님을 납치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호쿠 여사님은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걸 일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남편한테 편지 써. 너 있잖아. 죽을래 살래. 살고 싶으면 남편한테 편지 써가지고 회유해. 우리 일본이 너네 홍범도 장군이 만약에 회유가 되면 자기를 내려줄게 하면서 일본이 회유를 합니다. 자기를 내려줄 테니까 야 너 아들들도 있잖아. 네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우리 일본이 너한테 자기를 줄 테니까 홍범도 회유해. 빨리 편지 써.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호쿠 여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호월이라도 실 끝 같은 목숨 없어지면 그 뿐이다. 내가 서로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월인 그는 즉 남편 홍범도는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일본은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니네 마음대로라 나는 아니 쓰겠다. 쓰지 않겠다. 라고 해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십니다. 고문을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런 거를 계속 안 하겠다라고 하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혀를 자르죠. 혀를 깨물어서 이제 혀를 절단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엔 옥사하세요. 돌아가십니다. 고문 당하다가 돌아가세요. 일본이 홍범도 장군의 부인을 고문하다가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자 홍범도 장군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살지 않는 후손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 있습니다. 나의 처자식이 내가 의병 활동하는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고문 당하다가 죽었어요. 왜 내가 의병 활동했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의병 활동 계속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부인이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서 실현이 끝나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의 첫째 아들입니다. 1908년 6월 16일 정평바메기 전투라는 곳이 있어요. 정평지역에 바메기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런 글이 나오죠. 정평바메기에서 500여 명의 일본군과 싸움하여 일본군 107명을 살상하고 우리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압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의병 활동으로 게릴라전으로 우리가 크게 파격을 입힌 거야. 근데 그때 양순이 홍양순 첫째 아들입니다. 홍양순이는 중대장이었다. 그의 그때 그의 나이 이제 막 청소년이 지금 여러분 나이예요. 17, 18 요 무렵입니다.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요렇게 덤덤하게 글은 쓰셨는데 사실상 얼마나 미워지겠냐고요. 바로 전에 어 여사님 즉 부인 돌아가셨죠. 그리고 바로 큰아들 죽었죠. 이제 둘째 아들 이제 12살밖에 안 된 그 둘째 아들 한 명 남은 거야. 한 명. 의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남한 대토발 작전을 싹 다 남자들 죽이고 있대. 중요한 거는 남자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냥 죽이고 있어요. 그냥 죽입니다. 일본 그냥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이제 홍범다 전군도 위축되겠죠. 내가 여기 있다 보면 나랑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1998년 막내 아들 12살짜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연해주를 이주하죠. 그 연해주가 어디야?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두만강 건너편입니다. 그 두만강 건너에 있는 연해주까지 이주를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의병 활동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슴이 뜨거우신 분 아닙니까? 일본군에 의해서 나의 부인이 죽었고 일본군에 의해서 나의 큰아들이 죽었으면 복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다? 안중군 안창호 이동희 등과 같은 정말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몽 활동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셨고 끝내 1924년 밀산 지역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밀산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한국사에서 밀산부 한흥동에서 이제 대한 독립군 단위 정비되었다 이런 것도 한번 배우거든요. 그 밀산에 가서 이렇게 기여하십니다. 그냥 봉호동 전도 한 번만 빵야 빵야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본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보세요. 진짜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병 활동을 일으켜줬던 분이 그 홍범도 장군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밀산이 여기예요 얘들아. 자 북한이 여기 있었고 여기가 금강산이었습니다. 원산이었죠. 북청이었어요. 이게 갑산 지역인데 계속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블라드보스톡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그리고 연해주에서 어디까지 간 거야? 밀산까지 올라간 거야. 밀산부 한흥동을 이제 건설해서 밀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결국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밀산까지 올라가셨구나.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의병 활동했고 끊임없이 뭔가 독립군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계셨던 분이 홍범도 장군이다. 참고로 백두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계속해서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일본에게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1914년이 됐으니까 나라는 이미 국권이 피탈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PPT에 넣어놓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의병 활동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결핵인가 걸려서 병으로 죽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잃었죠. 그리고 부인 잃었죠. 홀로 남은 홍범도 장군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독립부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동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홍범도 장군은 실제 사령관이었잖아요. 대한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단 말이죠. 대한 독립군의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병사와 군복이 똑같아요. 지휘관이라고 더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흑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낮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배려를 했고 실제 예전에 평민 의병장이 평민이잖아요. 의병 활동했을 때도 이소웅을 만나러 갔고 그 이소웅과 함께 유인석이죠. 유인석과 만나서 같이 싸울 때도 평민임을 뭐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것도 그냥 무시당하고 우리도 그냥 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누굽니까? 누구 누구죠? 그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 안 나죠? 누구야? 총대장 이인영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의 이인영이란 그 유생한테 가서 나 나르노 홍범도요 나 백조산 호랑이 홍범도요 내가 평민 의병장인데 이렇게 내가 전력의 보탬이 되겠소 라고 했을 때 우리 신돈석 장군과 홍범도 장군을 내쳤던 게 우리의 성리학자 이인영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평민이라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평민 출신이었고 흑서 출신이라서 낮은 사람들까지 다 챙기면서 어마어마한 부대가 만들어졌으니 그게 이제 대한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홍범도 장군이 우리의 간도 지역에서 열심히 게릴라 전투를 벌이고 있던 그 무렵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글자막 Mind 남아